신고 홍보하러 오신 건가? 오늘 왜 오신 건가? 명명 선생님 보러 갔죠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근데? 없어요 왜? 강남에서 운전하는 게 좀 무섭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? 미국에서 미국 정비사들은 이쪽을 다 안 채워요 여기 바로 진정한 정비사보기에 침 폈어요 자 잠깐만 코코르 삥뼈 대표 유리가 도전하도록 했습니다 유리야 너의 힘을 보여줘 네 유리야 각오 한 마디부터 간다 자 간다 조정비사 제일 최단 기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단 기록 도전합니다 자 시작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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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? 맞죠? 최근에 온 사람 이렇게 빠른 사람 있어요? 있었어요 시작 아!